정말로 관두면 앞으로 몸에 큰 편이야. 사람 하나 사야죠? 누구? 한주열. 우리 팀의 새 보컬. 이 조건이 있어요. 내가 직접 멤버들 꾸리는 거요. 어? 우리 타이틀곡을 지금 야야야가 부른데잖아. 이게 성공한걸? 일단 저 배신자님은 빼고. 이래서 아마 앞으로는 차이가 난다. 이 말씀이야. 네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우리 원 없이 해보자. 나비효과 우리 꼭 같이 성공시키기로 했잖아. 우리 다시 해보자.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.